나도 바디 닛고드? 누나 루스오브 대회팀 나 그거 샀어 무지개 그거 이번에 2주년 종기 대회팀이다 요즘 온라인 깡패라는 그 대회팀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잘해? 쟤는 루체리야 요즘 온라인 깡패 루체리야? 아 루체리는 맨날 온라인 깡패냐? 루체리는 해체했어 루체리는 온라인 깡패지 루체리 원래 온라인도 잘했어 존 잘하지 자 나왔고 야 씨발 두발 씩 가가지고 씨발 다르시 두발 씩 나와 카피 나이스 우리 A 한명이야 아 뭐야 이거 갑자기 정륙하나 다시 정륙을 센터 센터하나 정륙하나 와 씨발 반해드라 센터 잡았어? 아니 모르겠어 센터는 안되고 우리 아래꺼 못잡아 이리꺼 잡았는데 다라테 아 이거 뭐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잡아달라는 거였는데 저쪽에서? 어디? 아 여기서 오네 울륙 쪽에서 우주 에이소리야? 브리핑 당했다는데 순화는 개비 루체리 하나 있는데 떨어집서 갔어 개피 너 쟤가 띄어있던거 아닌가? 맞아 개피 얘 피 맺자 리얼캡은 얘는 몰라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한 번 더 줘 이거 월샷 각 왜어 놨다 이거 살려줘 나 아깝네 아 저 새끼 안 와 저기 시간이 너무 연막 안 맞는 각 없나 저거? 어? 안맞는 각 없나 저거? 안맞는 각이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딱 붙으면 안맞을 것 같은데 상자 두개 간텀 안되잖아 상자 두개 겹치는 부분에 가면 안맞아 쟤 두 번 죽었어 벌써 멘탈 날라가지고 이 끝에 폭맞아요 아 뭐야 아이씨 두리구나 아이씨 우리 6번 몰라 센터 인마 뭐야 울릉을 안봤다 울릉을 안본다고 했잖아 안본다고 했어 아 정중으로 정중으로 하나 띔 8번에 하나 있는데 뺐나 본데 뺐다 에이 같다 좀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에이아 에이아 이게 안돼 어디야 이런게 안되네 이런게 어 다리 아래 저거랑 다리 아래에 있어 이 다리 다리 누가 이런게 이게 줌이 너무 느리다보니까 일단 에스태 들어 난 바래 안들래 아 뭐야 못받다는구나 너 바래 아니야 너 바래 뚫려 했냐? 어 야 저새끼는 끝까지 멘탈 날리기 하려고 그러지 엔느님 한 두번 더 죽었는데 아예 게임 못할걸? 한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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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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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3명이였어 내가 뺀거야 그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3명이였다고 누나까지 아니 나 7번에 있다가 뒤늦게 간거야 그니까 누나나 따라 롱 보고 성민이 1명이고 나머지 2명이였어 아니야 롱이었다니까? 나 1번방에 있었어 8번 패스 한대 8번 패스 한대 나이스 여긴 3명 야! 야! 위리였라구! 위리였라구! 아! 죽나무텁네 위끄방구 야야 팔다리팔다리 아이고 팔.. 둘같은데? 팔에 박사 하나 있다 내가 본건 박사다 2019 다리 다 vit 다 vit 나 0 대리 8 가 가 가 나 6 산 파 재 제일 9 lap 5 가 4 가 나 이제부터 빼는건 뭔데? 됐어 됐어 안돼.. 대문패스 살짝.. 다리? 뺀다? 다시.. 다시 오는거 같은데? 아 나 왜 자꾸.. 아 나 바탕화면 가졌어 뺀다? 응 대문으로 빠져? 아 대문 보고있어 오케오케 다리 와아.. 잘 놓치는데? 나이스~~ 와아 결국 저기로 갔어 이발.. 여기로 올 것을 어디? 이끄? 땀나 일라 너 땁시다 손에 땀나 자꾸 아 씨..발 팔다리일거 같았는데 딱 팔다리로 가네 왠지 팔다리로 타서 소빈이 죽인거 같은가 근데 딱 팔다리에 탔어 패스! 빠르게 패스했어! 빠르게 패스! 오케오 일리 안보여? 아 나 폭 너무 많이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와 나 씨..발.. 다리 있다 다리 팔방 하나 더 들어갔어 아 정룩 초개피 정룩 초개피 어디로? 정룩으로 갔어? 정룩 저거 초개피 이 다리 쪽에 있는데 개피 안죽어요 파래 하나 있다 파래 하나 있다 나왜아 팔팔팔 나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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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칠로 가라 칠로 가라 칠로 가라 칠로 칠로 하나 더 다리 아래아래 다리 아래 나 뺀다 뒷킬 간다 그냥 반타 반해드 씨바 칠로 아아 나 반해드야 일다리 아래 하나 있어 빌 쪽 봐줘 1번클 일다리 아래클 6번 안보여 안보여 10포타운 8에 10포 B10포 오케 나 하나 우리킬 안되 A 하나 A 일다리 아래 1다리 누나쪽으로 뛰었다 저거 페이크야 저거 들어왔다 나이스 나스 1 아니 누나 렛스 아냐 하나가 아직 개피있어 4개피도 있어 누나쪽 조심해 야 다리위 다리위 응 6으로 가는 모션 첫 뺏다운 나스 개피 나스 제꺼 개피 1번클리어 나카 나카 나 그냥 쏟는거 나이스 나이스 시청자들끼리 원래 떠드는거야 뭘 같이 말하자고 난리야 나 귀찮게 흫 시청자한테 막대하네 나 원래 그래 흫 나 막대하네 뭘 막대해 표절하는데 그럼 놀아주냐 놀아줘 아잉 놀아줘 아아 아씨 누나 까도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육 정육 개탈피 아 아 아 아 나 유타 존나맞은 팔다리 정육 컷 아 뭐야 울류 울류 팔다리가 낙한거 같네 팔다리 이거 B 클리거든 야 B로 같네 나 B로 같네 나 T킬 1번 클리 아아 ㅅㅂ 5번쪽 5번 하나 툭각 쪽 하나 있다 응 응 막 점포한다 개죽겠네 젠장 없나 점포 개새끼가 없어 갔어? 어 간대 어디론가 갔어 8번 방으로 갔겠지 미친놈인데 거의 아 왜이렇게 돌아다녀 얘들이 돌아다니는거야 아이고! 어우 ㅅㅂ 쪼나 빨았다 이 새끼야 반응 어이가 없다 얘도 얼떨결에 썼을 것 같은데? 하지마 하지마 어우 멋있었다 야 엉덩이 보이는 거 아냐? 엉덩이 보여 엉덩이 보여 뒤끼리 갚겠다 만약에.. 지나갔으면 잘가라 야 옷.. 있다 아 아깝다 아 죽었다 얘 오 나이스 뭐야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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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까비 아 근데 내 촉 개짤하려고 해 점프뛰는거 야 근데 그건 진짜 너.. 얼떨결에서 썼지? 아.. 끌어치기 없기 아니 끌어치기를 하면서 어떨결에 쓴거 같았어 개.. 개찬.. 아 어차피 시기가 맞으면 오지긴 했다 아니 뭐 어떨결에 찬.. 우리 어쨌든 오졌어 오.. 오지긴 했어 저거 진짜 그것도 헤드샷이었어 더 멋있는게 그냥 몸샷이었어야 되는데 반샷 나야되는데 그래가지고 잡쳐 패스? 아 존나 빨리 가네 왜이렇게 빨리 가 우리빛만인가 저거? 무사히 못했지를 연박이 존나 빨리 터져 아 왜 벌써 와 왜 아.. 타이밍 왜 저래 쟤 겁나 빠르다니까? 아이쒸 어 뭐 앞에서 테이크가 보이네 아.. 잠깐 아이쒸에 나 개피인데 그냥 팔..팔짝 까두고 왔다 빼야지 정류 뭐야 어디야? 아 뭐야 팔다리 안 보이네 내 쪽에서 가비 나와있어 앞에 낙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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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댔는데 정류 둘이야 둘이야 니 앞에 둘 하나 더 아래에 있다 저 새끼 놔두긴 새끼 아래에 있어 방금 정륙 조진거야 아래에 있다고 얘 갇혔다 여지이 갇힘? 아 시발 뒷길 뒷길에서 일본방쪽 간다 1번방 1번방 하나랑 아까 니 그 아래에 있다는거 과연 연식이는 니 누나 10% 걸렸네? 어 과연 연식이는 하드캐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지보놨 반마디해 누나 곧 따라갈게요 3 2 3 2 1 아 10호 환상적이다 야 1다리 아래 양각인가 보다 저기 저기 떨어뜨리네 그니까 환상적이지 야 저거 못봤을리도 없고 다리 아래인가? 설 땐가? 모르겠어 저 설 때 아니면 그 아래인거 같은데 뒷길 아 가다리 존나 좋았는데 아 야 잠깐만 저거 존나 소름이야 잠깐만 야 내가 몰라서 없었어 뭐 저런 0시간 내가 핵소름인데 포지 오졌다 아 나 8분만 싸움을 야 아 여비야 시바 야 이거 B 2명 같다 그거 8번방 야 방금 아 진짜 개소름이네 어 이 새끼 빠르네 스키잠잠잠잠 빠져봐 다 잡았어 잉루가 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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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 알라하와 아파가 나이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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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패하나요? 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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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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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류 울류 잘한다 A설인지 알까? B설인지 알까? 어 일다리 일다리 악동으로 들켰다 아 아 야 왔다 디끌 갔다 디끌 갔다 나이스 야 이 악동이 바보 얘 나 도움 올랐냐 악동이 씨 악동이 살짝 망설이는 거 봤어 나 악동이가 날아갔어 아 놀려 것 만삭 정아 바 oppos 1 으어 10% 좀 챙겨라 이거 변태들아 어 왜 자 중파 1 적 2 랩 일다리 밑에 있어. 일다리 밑에 있어? 응 폭 날라왔어. 아 그래? 일다리 밑에 못다야겠다. 감각적인 폭! 1번방 없다. 내가 감각이 있었어? 4번방 틀려 우리. 6번 질러야지. 일다리 밑에 있네. 일다리 밑. 일다리 밑. 색다리 B. 5번 쪽 있다. 뒷길. 뒷길 쓰나. 뒷길 쓰나. 뒷길 쓰나. 뒷길 쓰나. 엔닌유. 엔닌유. 뒷길이 나. 그리 말고. 그리 말고. AD끌. AD끌. 들어왔어. 왜 아무. 나 설때 쟤고. 나 설때잖아. 바보야. AD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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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AD끌. 현역에서 B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닥철 씨. 닥철 씨. 다 패 안 걸려 뒤져라. 이 개새끼들. 나는 설. 난 잠재 안 피할게. 이 개새끼들 왜 그래. 나 패 안 걸려라. 시발. 간암 걸리고. 시발. 그냥. 아. 나 반샷 맞았어. 나도 맞았어. 아이씨. 그 새끼가 다 아네. 쌍놈 수킬. 반샷 스킬. 시발. 치나. 아. 시발 폭. 씨. 아. 포기. 나. 정력. 절빨. 진짜. 아. 1달이야. 1달아. 파 빠졌어. 다 빠졌었는데. 팔 안이 안 빠졌어. 팔 따리. 팔 따리. 팔 따리. 팔 따리. 아이씨. 7. 나. 아이씨. 적. 적. 7. 우리가. 우리초간이 다리조심해 6은 땄어 6은 없을거야 다 빠졌네 A B 다운이야 이거 설대나 둘다 설댈수록 있을거 같은데 하나씩 다운소리 점프사운드 제꺼 점프소리 우리야 우리 적뱉쪼 야 육랑 위로가자 둘다 A야 A B가 B가 D끼리 사운드였거든 적뱉 아 이거 설대 아래 소리다 응 여기가 개간지거든 개간지 자리 너 6번에 오면 네 머리 털려 6번 절대 안와 아 이거 2번 뭐다 쟤 안보이거든 이 오면 안보이거든 점프가 보이지 잘 났어 좋아 하지마 나 빨리 업어 더 업어줘 빨리 아 우리 갓념 나 이거판은 총 할거니까 빨리 더 업어줘 한의 끝까지 업어 다운 다운 정육 정육 다운 정육 풍맞다 하나 더 아니 아니야 다운인데 하나 더 있나봐 또 다운 아기 큰! 다운! 다운! A선 때! A선 때! 다운! 안 따라가! A선 한다! 뒷길 있다! 뒷길! 뒷길! 나갔다! 나이스! 쭈아아아! 예아 베이비! 베이비 컴온 요! 요! 니 셰퍼!